안녕하세요 헤리스토리의 헤리입니다 여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일본인들보다 한국인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이곳 후쿠오카에 왔습니다 캐널시티, 모지코 레트로 전망대, 스위젠지 공원 타케오 시립도서관, 아카스 카와바타 시장 오모치 해변 등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 그만 못해요 쿠마모토입니다 쿠마모토입니다 타카타에서 30분 정도 타고 왔습니다 네 JR 신칸선을 타고 오케이 다른 한 명의 친구는 이미 앞에 있네요 역시 현지인 수준답습니다 역시 알아서 가능해요 쿠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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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언제 찍죠? 쿠마모 쿠마모 포토존 잘 찍었는데 몇몇사람 승헌이 주기 한 번 해줘 동영상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여기에서 찍을래? 동영상 동영상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승헌이 공원입니다 승헌이 공원입니다 승헌이 공원입니다 승헌이 공원입니다 한 번 두 주의가 2라이 5라이 귓기 2라이 3시석 나란히요 아이씨 하나 둘 셋 자 자 한번 배경으로 찍어줍니까? 네 동성? 아니 사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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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하나둘 아이씨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저기 안에 들어가세요 무한모터에서 하카타로 오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1분 거리 점심 씨로 숙소로 가는 길 요도바시 카메라 갔다 갑니다 어디로요? 요도바시 카메라 거긴 뭐하는 곳이요? 이마트 같은 거? 아 이마트 오케이 승원 주워 승원 주워 여기서 몇 분 거리죠? 1분 거리 1분? 완전 가까운데? 지금 댄스 포켓몬 포거풀 풀세트 풀세트 저도 해야 되는데요 망할 카메라 망할인가요? 망할은 아니고요 망할인가요? 죄송합니다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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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써야 됩니다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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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편해 좋고요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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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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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마트 이름이거든요? 한국의 이마트? 한국의 이마트는 이마트지 요도바시 카메라 카메라 파는 곳인가요? 카메라 이외에 빅카메라도 카메라 이외에 모든 것을 팝니다 건담도? 건담도 팝니다 비카메라에 비카메라에 도착 드디어 비카메라에 도착 비카메라에 비카메라에 도착 에피카인트 배치기 에피카인트 에피카인트 응 12만 8천원이야 정말 청렬이야 12만원이야 전화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뭐시무시 담아래 비싼 입 sitä 입다물어 점담 있는 곳에 우리 마취다운이 항상 있습니다 와 니가 어울리는 것도 있어 헹 응 이게 묘산이 안 돼요 마진카이저인가? 마진카이저 극장판에 나왔던거 사자비? 지난주 왜? 그거 같은거에요? 원래 이게 더 비싸 오늘 2019년 7월 31일 아 31일 타케오 온센 우리가 타카타에서 타카타에서 사가역으로 온 다음에 사가에서 제이야를 타고 여기는 타케오 온센역 거기서 지금 걸어서 가고 있어 응 역시 마치다은 저 멀리 걸어가 볼거야 오늘도 우리 가이드 마치다은 상은 아 혼자서 질주시고 머리가 왔네 머리가 왔네 쓰레기통이다 무한굴련대 쓰레기통 갔다가 자판기 갔다가 또 사먹고 다음 쓰레기통 자판기 옆에 갔다가 또 사먹고 다음 자판기 옆에 갔다가 또 사먹고 마치다은 상 자판기 옆에 갔다 좀 기다려주세요 네 치료 받겠다 저희 마치다은 이야기를 잘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국제미아가 될 수 있어요 혓진이기 때문에 마치도 안 사는데 도시 진짜 예쁘다 정말 짜끗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여기는 시청 가는 길 시청 가는 길 시청 입구 앞에 아 플라워 디자인 데코레이션 도시 꽃가게죠 거의 거의 밭소 펜션샵이죠 도우 공사중이죠 도우 노 방향 호성 공사중 자막 대중교통이 오디 기core 버스도 아까 보니까 많이 안담 잘 들었지? 마취 나왔다 나도 처음 오는 거잖아 하지만 신뢰도는 더 이상입니다 내 상입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일까? 헤어샤? 저런 머머리 분들이 자를 때가 없다고 아직도 기다렸으면 버스가 안 왔다고 이거 딱 일본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곳이 오른쪽에 뭔 산인지 하죠? 아무산 우와 멋있다 이름 모를 나무산 여기 마취 가봤네 가볼까 가볼래? 마취 한번 가봅시다 네 마취 여기도 이리와 마취 모를 마취 로컬 마트 로컬 마트 얼마나 썰까요? 시원해 시원해서 좋네요 이거 말고? 뭐야? 니가 니가 우리 니가 우리? 광산화 핏폭된거 아니야? 설마 여기 있는 시즈콘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배가 고픈데 시원한 고추 시원한 고추 시원한 고추냉이를 만들기 배가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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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요? 스시가 4000원 4천원? 싸다 네 너무 싸다 얼마전 싸지? 9개에 4천원 하나 사서 먹.. 나눠서 먹어볼까? 맛있다 하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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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아홉게 다 되겠네 너무 아홉게 왜? 맛도 없고 다 흡수시나 타지 아아 역시 현진 답은 나는 숙성이를 별로 안 좋아해 이건 다 숙성이야 그리고 여기 송관계로 비싸다 이번 일본 투어에서는 해초밥을 못 먹는 겁니다 하나 사먹어라 네? 후쿠시마 산 이건 뭐지? 밀크인가? 2,000 우리나라보다 싼 거 아니야? 2,000 우리나라 1,500원 2,000 2,000 바다 수는 다이전 또 다른 문구에서 이거 빨간 입으로 그 도전 사일도 여기가 토 sincere 더 비싸? 아니야 동구도에 가면 더 몰라 동구도에 모르겠다 일단 일단 술은 빗자 이것도 맛있지 오늘 커피를 먹어 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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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뿌랑 먹어볼래? 여기 있는 튀김 먹어줄지 먹잖아 응? 모아몰 뱀 뱀 뱀 뱀 뱀 뱀 Elon 뱀 뱀 뱀 매일 Ç 뱀 뱀 뱀 루야입니다.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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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